안녕하세요 저희가 제가 또 저번 양궁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여보 안녕 애니메이션 보니까 양궁 쏘는 사람들 인사 이렇게 하더라고 여보 이렇게 해요? 이번에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남자 양궁 보면서 참 아 진짜 우리나라 소스쿨이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양궁을 배우러 왔습니다 팔 왼손을 받을 거예요 네 손댕이 네모예요 나 손댕이 하나 둘 그럼 이 줄을 입에 입 이랑 코를 붙여야 돼요 셋 발사 이렇게 말이에요 발사 네 손 나가야지 힘들어 아니 목뼈까지 치킨은 역시 뼈들 네 살짝 네 이리 쏘면 돼요 손 비치고 아홉갓 오 이건 조정 넷 잡힌했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어려워요 재밌는데 어 텐 텐 텐 정수학 왔어요 진짜 서민들아 서민들아 텐 자네도 서민이 아니구만 저 위에 눌렀어요 여기 저 진약이요 진영이가 누구야? 진영이가 누구야?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가 누구야? 내가 먼저 이렇게 그래 추스대로 하자 앞뒤 쟤는 선배니까 선배 먼저 카칩 자 볶은 초밥 8 가벼운 스티 홋 저 고춧가루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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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쓰신거 아니에요? 아니 연결기 아니야 예 형님 주십시오 해봐 누구야? 형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해봐 형님 주십시오 네 고춧가루 게임 드십시오 4발만 더 드십시오 1발만 더 드십시오 사랑스러운 형님 1발만 더 드십시오 사랑스러운 형님 1발만 더 드십시오 내게 부득해 그러면 아니네 우리 형님은 숫자를 못 세는 것 같아 7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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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니에요? 죄송해요 1등 네 제가 1등입니다 뒤에서 10점 아 we can't turn 10점 nah 멀리 날아간 거 같은데 와 성수씨 진짜 멀리 쓴다 떨려 떨리고 빠졌네 형 왜 자꾸 일곱발 씹혀요? 어디갔어? 형이 한 발 멀리 날렸어 응 세단씩 총 합계 그럼 세 발 함께 오케이 세 발 함께 쉬워 먹고 맛빵 맞기 와우 파이팅 야 낙밥이다 낙밥 바삭한 식감 원희들 바삭불담축 꼴등이 1,2대가 왔다 바삭 고춧가루 아, 27! 27! 어? 어... 허니면 어디에요? 허니면 6! 허니! 그럼 뭐해요? 아, 지금 22? 22, 22, 22 22, 22 오! 오! 아까 3명 오! 수고하세요!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이제 나는 그래도 실전 밖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 기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지만 그때 더 잘할게요. 주몽, 지민, 주지. 각자 자기 이름 파이팅 한 번 하고 끝내자. 화이팅! 김석준 화이팅! 김석준 화이팅! 많이 breeze Apost jur기 아랭! Mercury 파이팅! afin 알 Abst met